스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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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다 서있다. 그녀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불의에 맞춰서 그녀는 자신의 공동체에서 불의에 맞서기로 결심했습니다. 스탠드 레모네이드 가판대는 여름 동안 이웃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레모네이드 가판대는 여름 동안 이웃 아이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였습니다. 그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옹호했습니다. 그는 친구가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참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를 옹호했습니다. 매장의 선반은 각 제품이 각자의 스탠드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매장의 선반은 각 제품이 각자의 스탠드에 가지런히 배열되어 있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청사 앞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청사 앞에 모여 자신들의 목소리를 내고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시위대는 정부청사에 도입했습니다. 맑은 밤 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맑은 밤 하늘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녀는 자라서 유명한 영화배우가 되는 것을 꿈꿨습니다. 그는 학교 연극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금빛 펼을 받았습니다. 그는 학교 연극에서 뛰어난 활약으로 금빛 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기념일의 별 아래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그들은 기념일의 별 아래서 낭만적인 저녁 식사를 즐겼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별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동물의 그림을 그리고 그 옆에 별을 놓으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 학생들에게 그룹 펼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그녀는 새로운 직업 기회를 추구하기 위해 다른 주로 이사했습니다. 주지사는 연설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주지사는 연설에서 경제상황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그는 전국 체스대회에서 자신의 주를 대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그는 전국 체스대회에서 자신의 주를 대표하는 것을 자랑스러워 했습니다. 국가방람회는 매년 전국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국가방람회는 매년 전국에서 방문객들을 끌어모읍니다. 주의회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의회는 도로 안전을 개선하기 위한 새로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계속 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해변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을 계획입니다. 저는 휴가 기간 동안 해변 근처에 있는 호텔에 묵을 계획입니다. 좀 더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좀 더 있어 주실 수 있나요? 중요한 의논할 것이 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대신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녀는 친구들과 외출하는 대신 집에 머물며 휴식을 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의사는 독감에서 회복하는 동안 수분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의사는 독감에서 회복하는 동안 수분을 유지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고 조언했습니다. 당신이 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제가 여기 남아서 일을 끝낼게요. 제가 여기 남아서 일을 끝낼게요.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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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녀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녀는 앞에 무엇이 놓여 있는지 확신하지 못한 채 조심스럽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조리법의 각 단계를 완료하면서 주의 깊게 지침을 지켰습니다. 그는 조리법의 각 단계를 완료하면서 주의 깊게 지침을 지켰습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한 첫 번째 단계는 자신을 위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향해 내딛는 걸음마다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그녀는 긴장하면서도 단호한 마음으로 무대에 오르기 전에 망설였습니다. 아직 아직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축구를 즐깁니다. 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친구들과 축구를 즐깁니다. 비는 그쳤지만 비로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비로 땅은 여전히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사지원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여전히 입사지원서에 대한 응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늦었지만 그는 여전히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어 오래 지속되는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어 오래 지속되는 힘과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오래된 건물은 여전히 우뚝 솟아 있어 그녀는 옆모 표면을 가로질러 돌을 건너 뛰어넘었고, 가라앉기 전에 그것이 튕기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옆모 표면을 가로질러 돌을 건너 뛰어넘었고, 가라앉기 전에 그것이 튕기는 것을 여러 번 지켜보았습니다. 고대 사원은 거대한 돌 벽돌로 지어졌으며, 각각 조심스럽게 조각하고 손으로 놓았습니다. 고대 사원은 거대한 돌 벽돌로 지어졌으며, 각각 조심스럽게 조각하고 손으로 놓았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매끄러운 돌을 발견하고 기념품으로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그는 해변에서 매끄러운 돌을 발견하고 기념품으로 주머니에 슬그머니 넣었습니다. 오솔길에는 징검다리가 늘어서 있어 개울을 건너기가 수월했습니다. 오솔길에는 징검다리가 늘어서 있어 개울을 건너기가 수월했습니다. 오솔길에는 징검다리가 늘어서 있어 개울을 건너기가 수월했습니다. 그들은 돌로 된 벽난로 주변에 모여 추운 겨울 저녁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그들은 돌로 된 벽난로 주변에 모여 추운 겨울 저녁의 따뜻함을 즐겼습니다. 가게 가게 그녀는 우유와 빵을 사러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그녀는 우유와 빵을 사러 식료품점에 갔습니다. 그는 쇼핑몰 내 의류 매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이 완벽한 의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는 쇼핑몰 내 의류 매장에서 일하며 고객들이 완벽한 의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가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다락방에서 오래된 가구를 사용할 수 있을 때까지 보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쇼핑을 도와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가게 주인은 그들이 들어갈 때 그들의 쇼핑을 도와주며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중고품 가게에서 구매를 거부할 수 없는 빈티지 드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중고품 가게에서 구매를 거부할 수 없는 빈티지 드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중고품 가게에서 구매를 거부할 수 없는 빈티지 드레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취침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녀는 아이들이 잠들기 전에 아이들에게 취침 이야기를 읽어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이 영화는 한 놀라운 여성의 여행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이 영화는 한 놀라운 여성의 여행에 대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습니다. 그는 해외여행에 관한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그는 해외여행에 관한 유머러스한 이야기로 관중들을 즐겁게 했습니다. 높은 건물은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아있고 모든 창문에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높은 건물은 도시 스카이라인 위로 우뚝 솟아있고 모든 창문에서 그 이야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녀는 학교 잡지를 위해 그녀의 창의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그녀는 학교 잡지를 위해 그녀의 창의적인 재능을 보여주는 단편 소설을 썼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I got stuck in traffic on my way to work this morning.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혔습니다. I got stuck in traffic on my way to work this morning. 오늘 아침 출근길에 차가 막혔습니다. The door was stuck shut and I couldn't open it no matter how hard I tried. 문은 닫혀있었고 아무리 해도 열 수가 없었습니다. His foot got stuck in a gap between the rocks while hiking in the mountains. 산을 오르다가 바위 틈에 발이 끼었습니다. His foot got stuck in a gap between the rocks while hiking in the mountains. 산을 오르다가 바위 틈에 발이 끼었습니다. We were stuck in the elevator for over an hour before someone came to help us. 누군가가 우리를 도우러 오기 전에 우리는 엘리베이터에 1시간 넘게 갇혀 있었습니다. The wheel of his bike got stuck in a pothole causing him to crash. 자전거 바퀴가 포트홀에 끼어서 추락했습니다. The wheel of his bike got stuck in a pothole causing him to crash. 자전거 바퀴가 포트홀에 끼어서 추락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도움이 되었습니다! 자막 제공 및 휴대용